안녕하세요 영신낙 입니다 오늘도 다육이 올려 봅니다 네 어 자 어 이런 허니핑크 6cm 분해가 있어요 네 만원씩 입니다 허니핑크 어 하나만 물이 들었고 지금 물이 빠졌어요 이렇게 디에치도 좀 들어가죠 물이 허니핑크도 물들면 정말 이쁩니다 대풍 키워놓으면 엄청 크기도 하거든요 허니핑크 만원 입니다 6cm 분해가 있구요 그 다음에 한엽 돌기금 입니다 얘는 3만원 인데요 8cm 분해 있어요 얘는 25,000원 까지 제가 세일해 드립니다 한엽 돌기금 세일 그 다음에 마가렛 금 네 마가렛 금은 8,000원 입니다 6cm 분해가 있어요 얘는 이두 짜리네요 자 마가렛 금도 잘 키우면 자구 많이 나와요 네 자 8cm 소인제금 만원씩 네 소인제금 지금 물이 안줘서 말라셨어요 제가 물을 줘 가고 통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 네일아트 1개 남았네요 8,000원 그 다음에 케라리언 4,000원 2개 남았어요 네 케라리언 2개 그 다음에 핑크 요정 3개 남았습니다 8,000원 네 8cm 분해가 있구요 그 다음에 스타버스 금 입니다 얘는 어 2만원이나 없어졌네 얘는 15,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두 짜리도 있구요 오래된 무늉 입니다 자 15,000원 스타버스 금 네 그 다음에 붉은 너울 붉은 너울은 그리 이쁘지 않네 네 붉은 너울 5,000원 인데요 봄에 물 줘 가지고 이쁘게 만들어서 판매할게요 샬롯 입니다 샬롯 오 만원씩 샬롯이 완전 찍었을 때 만원씩 우리 집서 지금 한 2년 정도 큰 것 같아요 샬롯 만원씩 드립니다 그대로 그 다음에 얘는 레드 드래곤 이에요 레드 드래곤 네 15,000원 5도 짜리죠 묵은둥이에요 묵은둥이 자 여기까지 가고 벽어연은 물이 안좋아갖고 삐쭉삐쭉 말랐네 네 12,000원 입니다 벽어연 자 백어연은 12,000원 그 다음에 네드와인 네 2만원 네드와인은 엄청 커요 한 12cm 네 네드와인 2만원 그 다음에 얘는 뭐냐 누돌프 누돌프 2만원 누돌프는 10cm 네 얘는 11cm 네 누돌프 2만원씩 입니다 자 어 얘는 블루진 블루진 2만원 네 얘는 사이즈가 커요 어 15cm 되고 이게 14cm 되고 블루진 2만원 입니다 얘는 백미인 백미 만원 네 자구도 나오고 있네요 하나 그 다음에 립스틱 대품 이에요 완전 큰 대품 20cm 됩니다 하나 둘 셋 3도 고요 35,000원 입니다 얘는 3만원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립스틱 3도 대품 3만원 요는 단 자격화칸인가 네 꽃이 엄청 꽃대 많이 피죠 얘는 엄청 진한 진달래색 네 꽃피어요 얘는 단 자격화칸은 25,000원 이에요 3개 있고 요는 비아옥 비아옥도 꽃 엄청 이쁘게 피는거 아시죠 얘는 만원 만원 그 다음에 메리그린 만원 메리그린 원래 얼굴 하나씩만 있었는데 지금 자고 나오죠 메리그린 만원 이렇게 자고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스메랄다 만원 에스메랄다가 어 붙여지면 엄청 이쁜거 아죠 지금 얼굴이 엄청 많이 분지해요 에스메랄다는 이렇게 만원씩 오여는 이둘짜리도 있네 에스메랄다 만원입니다 자 핑클룹이 갑니다 핑클룹이 한 포트에 5,000원 입니다 그 다음에 미니마 미니마 5,000원 미니마 사도도 있고 네 물을 안좋아서 삐쩍쩍 말랐어 하트초이스 8,000원 그 다음에 얘는 뭐지 엄청 이쁘네요 맥클린 맥클린 너무 이뻐요 이렇게 만원 물이 안된거는 이렇게 생겼고 물든거는 이렇게 두개가 한꺼번에 있는데 이리 차이가 있나 맥클린 만원 입니다 8cm 분해 자 네인스타 천하 만원입니다 네인스타도 물들면 정말 이뻐요 네 8cm 분해가 있구요 그 다음에 아리엘 이두씨 입니다 만원 아리엘 이두씨 만원 그 다음에는 나나오쿠미니 8,000원 무궁둥이 됐어요 무궁둥이 얘는 지금 몇 cm 분해가 있냐면 11cm 분해가 있습니다 나나오쿠미니 8,000원 입니다 자 그린 에메랄드금 네 죄송합니다 16,000원 입니다 그린 에메랄드금 16,000원 네 두포트 있어요 얘는 온종 프리트 입니다 하나 남았어요 8,000원 온종 프리트 8,000원 자 노우초라 다른데 만원짜리 6,000원 네 노우초라 6,000원 네 하나 둘 셋포트 남았어요 네 뮬리 뮬리도 두포트 남았네요 12,000원 하엽을 정리해 가지고 심으시면 깔끔하게 이쁩니다 저는 하엽 뛰면은 자구가 분리될까봐 내가 못띠고 그냥 보내드립니다 뮬리 12,000원 그 다음에 노빈 노빈 너무 이쁘다 노빈 6,000원 자 노빈은 이렇게 생겼어요 6cm 분해가 있어요 작아요 얘는 여러개 사가지고 한꺼번에 네 심어놓으면 멋집니다 군생처럼 자 얘는 어 네볼루션 8,000원 네 네볼루션은 특이하게 생겼죠 네 그 다음에 니콜 군생 2만원 니콜 군생 니콜 네 진짜 이쁘게 묻으네요 이렇게 니콜 군생 2만원 입니다 엘렌 입니다 엘렌도 엘렌 군생 2만원 입니다 엘렌 군생 엘렌도 이쁘네요 네 엘렌 바이소르 금인데요 바이소르 금이 얼마지 가격표를 바이소르 금 12,000원 네 12,000원 같아요 자 홍매약은 어 완전 점에 전에 우리집 와서 팔이 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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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는데 엄청 이뻐졌어요 물 들어가네 홍매약 정말 이쁘죠 자 홍매약 8,000원 밖에 안하네 8,000원 싸죠 네 사이즈도 작지 않아요 큰 것들은 많이 큽니다 네 15cm 16cm 네 얘는 엄청 커요 자 얘는 나우톱 이라고 부릅니다 나우톱 6,000원 입니다 8cm 분해가 있어요 특이하게 생겼죠 얘들이 자 수용금 입니다 수용금 전에 7,000원 짜리 다 마감됐고 5,000원 짜리 입니다 수용금 5,000원 네 수용금 5,000원 입니다 저한테 목대가 하나씩 안있고 막 여러개 있다고 보라가신 분도 있어요 얘는 목대가 다 하나씩이네 수용금 5,000원 씩 입니다 자 뒤로 또 돌아갈게요 저희집 아메스티스도 많이 있구요 나울도 작은 사이즈 많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누비도나 하나 있습니다 5,000원 입니다 노쇼아리아 8,000원 씩 입니다 노쇼아리아는 12cm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요게 작년에 제가 많이 팔았는데 세덤 종류에요 근데 목대가 많이 있어요 7,000원 씩에 팔았어요 근데 세 포트가 남아있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매그놈 자 2만원 짜리 입니다 매그놈 2만원 인데 오늘 세일 15,000원 에 갑니다 매그놈 이쁘죠 그 다음에 노레마스 철화 10,000원 입니다 노레마스 철화가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몇 센치냐 15cm 가 넘어갑니다 자 크라시앤 나이엔 철화 엄청 이뻐졌네요 네 만원 입니다 크라시앤 나이엔 철화는 13cm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12cm 센치는 그리 무의미하고 크라시앤 나이엔 철화 10,000원 그 다음에 파스텔 철화 얘는 갖다가 요렇게 오므려 가지고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요렇게 파스텔 철화 12,000원 네 하나 얘는 안되고 얘만 하나만 팔게요 12,000원 자 누페스트리금 5,000원 입니다 얘는 오래된 것이라 요렇게 생겼어요 한 3개 정도 갖다가 여러개 정도 이게 군생으로 심으면 멋질 것 같습니다 싸니까 누페스트리금 5,000원 입니다 자 블리엘프 블리엘프 6,000원 씩 입니다 자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밑에서 이렇게 갖다가 분갈이 하시면 많이 크고 군생으로 이쁠겁니다 자 블리엘프 6,000원 자 얘는 델타포스 6만원 7만원 짜리 인데요 오늘 자 7만원 짜리 인데 15cm 55,000원에 쏩니다 저는 6만원씩 팔았는데 55,000원 자구도 있고 네 엄청 멋진 아이입니다 자 델타포스 55,000원에 쏩니다 자 홍공장 6,000원 입니다 8cm 분해가 있는데요 네 얼굴은 크죠 네 홍공장 6,000원 자 시시모야마코로라타 네 2만원 짜리 입니다 15,000원에 갑니다 시시모야마코로라타 15,000원에 갑니다 자 스프레드 마리아 입니다 엄청 멋지죠 네 15만원 짜리 이거 12만원에 갑니다 12만원에 자 한수봉왕 3만원 짜리 2만원에 갑니다 2만원 오늘 세일 물지하게 합니다 자 2만원에 갑니다 자 오늘 또 무엇을 무엇을 또 판매할까봐요 자 이거는 익스팩트리아타나 철화입니다 예 얘는 3,000원씩에 갑니다 묵은둥이구요 완전 이쁩니다 네 3,000원씩 가요 근데 택배가면서 조금씩 이파리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감안하시고 이거는 3,000원짜리 싼거니까 네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나홀입니다 나홀 묵은둥이들입니다 묵은둥이들 네 한 포트에 3,000원에 갑니다 나홀 네 한 포트에 3,000원씩 묵은둥이들 엄청 이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자고 많은 걸 골라서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포트에 3,000원씩 제가 보낼 수 있는 것만 어 있는데 이러는 어 싸래들이 더 택배 싸기가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얘네들도 오셔서 사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신다용 잘 보셨으면 오늘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